성훈아, 너 안쪽으로 들어가면 꼬인다니까. 들어가지마, 들어가지마. 형, 천천히 천천히. 1번 봐야지, 신민아. 그렇지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저거, 저거. 아, 저거. 아, 저거. 아, 저거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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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호가 3번이야 용호야 니가 3번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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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호야 니가 4번이지 용호야 니가 왜 잡고서 용호야 니가 왜 잡고서 용호야 니가 왜 잡고서 용호야 니가 3번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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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플리아 근데 지금 서로 안 바뀌었어 엘프리가 저쪽이 보고 있잖아 지금 어쩔 수가 없지 나이스 랩 나이스 랩 영원아 그쪽 박스 해야된다 박스 리바 계속 뺏겨 거기 그니까 영원아 거기 리바할 때 너무 들어가 있어 리바할 때 박스 리바 박스 30km 아 어 아 정 춘민이 자리잡아 자리 뭐여있어 거기 왜 아이고 이씨 이불 이불 리반을 왜이렇게 못잡아 이불 리반을 할 수 있다 자, 1분 20초 남아줍니다. 자리 잡아 자리 자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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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초 자리 잡고 해 자리 잡고 패턴 센터 들어가야지 센터 수비 하나만 자 20초 원장 원장 10 9 8 7 6 10 5 4 4 5 5 5 6 6 7 7 8 9 9 10 10 10